영아 아빠 나도 한 잔 주세요. 한 잔이요? 이 아저씨부터요? 술이 아니라 커피예요. 아 커피죠? 아 커피죠. 커피는 항상 저기 권 회장님이 내리시죠. 저 집에 바리스타시죠. 나도 한 잔 줘. 영아 어디 가게? 나 학원 가야 돼. 어머 영아 너무 예쁘다. 왜 그래. 오늘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. 꽃 구경 가시나? 노란색 잘 봤네. 아나운서. 아 아나운서군. 꿈이 아나운서죠. 근데 노란색 너무 잘 어울린다니. 아 어제도 채워. 하나 둘 셋. 뭐하도 돼. 찍으러 왔다 VR인 거야? 아니 저런 아빠도 있을까? 오빠 나도 한 번 찍어줘. 자 찍어. 아니 나 어떤 가야 돼. 타워줄게 아빠가. 타워줄까? 아니 지하철로 바로 가서. 지하철로? 아 그래 지금 먼저 가야지 아빠 나두니까 데리러 갈게. 뭘 데리려고? 그냥 뭐 봐봐. 아 웃겨 죽겠어. 갔다 와. 조심해서 갔다 와.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집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영아빠랑 나랑 둘 밖에 없어. 왜 하나 더 있잖아. 서라. 서라. 막내. 막내딸. 얘는 말 정말 잘 들어. 요즘에 너무 그게 아쉬워. 하나 더 낯섰어야 되는데. 영아빠 한 번 시도해보지 오늘. 영아빠. 내가 하면 뭐하노. 나 오늘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을까? 나 오늘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을까?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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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안 기다려도 돼. 안 기다려도 돼? 이리야 돼. 우리 밖에 안 남았어. 알았지? 말을. 말을 높여가지고. 말을 좀 공경. 공경머리서 봐. 같이 해야지. 같이 해야지. 첫남발 같이 해보자. 시작. 시작. 또 다시. 대 실패하셨는데. 이제 무슨 게임 같아요. 그리고 말 없잖아요 또. 저는 또 말 안 하시고.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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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저거였어요. 아 저거예요?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. 나는 큰 그림 봤군요. 아우. 엄마 왜 이래. 그냥. 아우 음악이 왜 이래요. 아우. 아 뭐하는 거지? 아 뭐하는 거야. 아 뭐야 이제. 흰머리. 흰머리. 아우 졸려. 형 아빠 나 이거 뽑아주면 하나 당 얼마 줄 거야? 선물 줍잖아. 돈. 그래도 그건 그거고. 제가 뽑으면. 또 그러면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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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